안녕하세요 쌍맘입니다 전쟁같은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 여러분의 집상태는 어떠세요? 저희 집은 개판 5분 전입니다 10개월 전 구입한 다이슨 옴니글라이드 청소기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다이슨 제품을 보고 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0개월 동안 사용하며 느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비글미 넘치는 진둥이들과의 청소시간 그럼 질감하시고 어머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엄마 도와줄사랑 엄마는 꼬리랄사랑 응 꼬리 옳지 잘했어요 똥 꼬리랄사랑 꼬리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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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수리 마수리 나와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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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그냥 놓고 올게 아아 엄마는 도와줘 얘들아 엄마 안 도와줄거에요? 아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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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냐 같이 정리 시청자 잘 쓰니까 이거 뭐야 책 책이야 책 얼마가 있다던데? 얼마가 있다던데? 아니 왜 치워도 쉬워도 잘 먹게? 중지가 않게 잠시만요 안 돼요 거기 나가세요 진우 진상 이거 입고 있어 안기 걸려요 어디 가 하는 옳지 바삭 맥주 팔 파 웬퍼맛 어홉 옳지 놀어 안녕 어디갔어? 아! 아! 어! 아! 아이! 안 돼! 이거 엄마가 뿌어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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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압! 이리 와! 지금 오버 안 돼 있다 너무 청소를 할 수가 없네 에헤헤 슝! 너르르르 천천히 수영에 가득 찍어서 허영 모델 히히이이이 loud 아이구 잘 좋아, 아이씨 우울울울울울울울 집이 갈아서 우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 오지마! 머리 진짜 이상형 핫도그 양배추 양배추 납땡이 농닭 갖고 싶지? 와... 야인은 속들아 며칠동안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것저것 대박이다 진짜 이제 내려가서 있을 수 있지? 그지? 안 먹겠네 위험해요 이거는 옳지 이때가 이때가 진서로 다른거 팁시다 이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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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왕 엄마 안보여요 엄마 안보여요 자 이제 엄마 주세요 그거 여기 청소해야돼요 엄마 주세요 안보여오 오만ок 아이고shine 안녕히계세요 대서거 내려오세요 누가 빨랬지 꾹꾹 aspects 왔 drawing 제자리 놔줄게. 이제 좀 갖고 놀고 있어. 알았지? 제자리 놔줄게. 이제. 이제. 짠. 알았지? 어디가?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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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까 좋아. 이제. 해주세요 여긴 해볼까? 앙버스 부터 안녕하세요 네 진아 엄마 좋아주세요 여기 꼬리 진서도 같이 정리하자 엄마랑 아니 정리하자고 아니 정리하자고 안 A 안 A 안 A 아니 정리하자고 이거 제가 둘 셋